MC는 알고 계세요? 이 프로가 뭐 하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약간 셀럽파이브처럼 팀을 만들어서 뭔가 데뷔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? 3대3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둘 둘 둘 세 팀으로 해가지고 전혀 다 틀리고 있어요 예상이 이제 여러분은 진짜 발라더가 되실 거고요 모든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에 발려있고요 자신의 이름을 건 여러분의 이름을 건 발라드 앨범을 내게 돼 앨범을 내게 돼 앨범을 내게 돼 각자?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앨범이네 진짜? 촬영 지나가면서 한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? 팀을 만들어서 뭔가 데뷔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? 우리 팀 되는 거 아니야?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면? 서바이벌이에요? 아니면 뭐 어떻게 근데 일단 노래 한 번 하는 시간 없어요? 있어요 노래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거 토크쇼예요 혹시? 아니 이걸 노래하러 가자고요 시작을 모르는데 시작을 모르는데 나 집중 나 집중 이렇게 잡는 것부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이 드러나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어 좋아 위기에 넘겼어 처음 그댈 본 날 돌신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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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발라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18살 때 첫사랑을 정말 온 마음 다 바쳐서 좋아했었던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불렀던 곡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첫사랑이랑 그때 처음 만나고 2003년 2월 8일에 창원 롯데 백화점에 있는 롯데 신흥아에서 클래식을 봤어요 여자친구를 첫사랑이랑 그 영화의 메인 테마가 그랬나봐였어요 그랬나봐 들으면 그냥 청춘 그때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가 제가 한창 첫사랑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되게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서 지금 나이인 상태로 그때로 돌아가면 저러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어있는 저라는 친구가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아 알겠습니다 그랬나봐 나 널 좋아하나봐 하루하루 네 생각만 많은걸 널 보고 싶다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 내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돼 바보처럼 아 좋다 와 열려두면 그때로 돌아간 듯한 세상에 눈물 나 눅었어? 진짜 제가 앞에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갑자기 눈물이 올라왔어요? 눈물이 올라와서 지금 그래보였어 그래보였어 이게 지금도 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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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또 2시간 남기다 했잖아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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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그래 왜그래 오우 오우 제가 제가 연기를 소름 돋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원할 때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진심이었어 맞아요 이게 발라드의 힘이라는 거고 맞아요 어우 너무 따로 있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수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내 노래를 듣고 그때를 추억해서 이렇게 그때 감정을 건드려줄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 지금 그랬나봐도 우재 친구한테는 끄집어낼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거 좋은 거죠 그 그러니까 우재 우재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게 또 생각이 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추억여행을 한 거 같아요 아 진짜 발라드에 힘이 있네요 그럼요 하루하루 니 생각만 나는걸 나. 나도. 할아ина llo 레이비입니다. zer인 características 당 futuros